3. 기독교 동아리 아니 근데 그 뭐냐 입시는 관속이 됐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나? 아니 그게 3. 기독교 동아리 아니 근데 진짜 진짜 각자 아니고 진짜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그 동아리가 가고 싶어요 되게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니까 기독교적이고 약간 되게 홀리한 느낌이 덜할 거고 어차피 노는 거 아닌가 동아리는?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딱 영상을 보는데도 제가 원하는 교회상이 있어요 동아리인데도 되게 작은 교회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막 자기들 시그니처 송도 만들면서 부르고 다니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너무 그냥 반했다고 해야 되는데 꼭 예대 아니어도 또 다른 데도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 기독교 동아리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꿈은 가질수록 그렇지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?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애정이 없잖아요 애정이 없는 건 전 안 해요 이건 애정이 있어요 지금? 엄청 있죠 그럼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하네? 좋아요 두 시간씩 한다고 했잖아요 두 시간? 네 저번 주에 두 시간이 부족한 거라는 걸 알아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시간 가지고 한다는 건 베이스라는 악기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고 이것은 베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나를 빡세게 굴려보자 엄청난 각오를 하게 된 일주일이었네? 매우 그렇죠 베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베이스에 대한 얘기가 알쓰게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저는 뭐 물론 쉬운 마음으로 입시를 생각했다가 입시를 쉽게 그만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시기에는 좀 짧은 기간에 결심을 해서 짧은 기간에 그만둔 거니까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도 이렇게 실용음악 자기가 속히는 과를 사랑하시고 할 텐데 그 과를 과에 진학하고 또는 그 진학을 포기하고 이런 것을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혹시나 상처가 되신다던가 약간 심기가 불편하시다던가 약간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내 과를?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실용음악과라는 게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뭔가 만만치 않다 아 이게 예상한 것보다 거의 10배 정도는 더 현실적인 부분이 확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쉽게 이렇게 막 그래 해봐라고 선뜻 말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다고 했을 때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언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어미새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지 뭐 관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넌 이제 입시에 귀를 접었으니까 난 너에게 그냥 대충 할래 이러진 않으실 거야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속으로 혹시 실망하고 속상하실까 봐 대신에 이제 입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좀 약간 의외로 뭔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게 너무 많고 그런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약간 돌리면서 다시 또 재미를 찾았잖아 오히려 진짜 연습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찬양 드리고 하는 그런 찬양단에서의 모습은 더 플러스 되는 요소가 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노래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이 노래 해볼 건데 이스라엘 휴튼? 내가 진짜 사랑했는데 약간 조금 시어물고 있어요 요즘에 아 이게 되게 악보는 되게 간단하지만 그렇다고요 이게 저기 계속 반복되는 그 파트를 어딘지를 캐치하지 못하면 코드는 간단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파트까지 놓쳐버리면 난리나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되시네 놓치지만 않으면 절반 이상은 간단한 거 그것도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혼났어요 우와 진짜? 눈으로 혼났어 저는 이렇게 거기에서 뒤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고 제 앰프만 끄고 됐다 이러고 이렇게 뻑 뻑 하는데 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해요 그랬는데 뒤에서 진짜 괜찮아 이러고 그 드라마 오빠도 괜찮아 이러고 다른 분들은 막 웃으면서 어떡해 이러고 있고 그 일렉 오빠는 막 오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근데 뭔가 그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과 여기 옆에 계신 드라마 오빠의 그 시선이 정말 레이저 네 진짜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앰프 내가 껐다고 해서 맘대로 팍팍 뽑아버리면 사실상 이 앰프에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는 아직 볼륨이 안 내려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퍽 소리가 돼 큰일나요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항상 사인을 보시고 이제 엔지니어분이 계신다면 꺼도 돼 이렇게 하려 아 잠깐만 그렇게 하려 아니 진짜 그렇게 하려 그 일렉 오빠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서는 이러라고 아니 계단이 좀 너무 그러잖아 그 만지시는 분들한테는 절망의 순간이더라고요 그쪽이랑 완전 멀면 어떡해요 음 보통 볼륨 페달을 놔두거나 그런 식으로 베이킹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